어때요 여러분? 다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실 건가요? 또 저희가 저희 곡까지 들려드렸는데 SNS 홍보를 안 할 수 없죠 여러분 혹시 다들 SNS 하세요? 어떤 SNS 하세요? 아 인스타 되게 많이 하시구나 그러면 인스타에다 저희 소녀세상 검색하시면 저희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얼굴 가까이서 보고 싶어가지고 좀 나왔어요 어때요? 좋아요?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저희가 이제 또 다음 곡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노래는 정말 다들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명곡이에요 명곡 초현시대 선배님의 포유보원입니다 또 우리 이렇게 함께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과 앞으로 더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준비한 곡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따라해 주시고 즐거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들려드려도 될까요?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NICK